호흡이랑 턴깡이랑 같이 하는 거죠 호흡은 그냥 일자로 계속 나가는 상태거든요 그냥 부는 상태인데 여기서 두 두 두만 추가가 된 건데 이걸 잘못 이해해 가지고 두랑 호흡이랑 같이 끝말는 거죠 그러니까 두 두 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악기로 하면 네,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두 두 두 호흡은 끊으면 안 돼요. 호흡은 일자로 쭉 나아가야 돼요. 네. 이런 식으로 호흡은 일자로 나가는데 혀만 움직이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들은 위치가 계속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. 위치가 바뀌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요. 이렇게 위치가 계속 바뀌면 턴깅의 소리가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이런 소리가 나시는 분들은 아! 내가 지금 할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세 번째 호흡으로 하시는 분만 계세요. 이 두을 안 하시고 호흡으로 하시는 분.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네. 이건 턴깅이 아닙니다. 아까 제가 첫 번째 때 이렇게 호흡으로 하는 건 턴깅이 아니라고 했죠. 이거는 나중에 호흡이 뒤집히고 호흡이 계속 뒤집혀요. 뒤집히고 계속 숨이 차오르고 그러면 연주하는데 굉장히 힘들죠. 네. 그리고 네 번째는 막으시는 분들 계세요. 막는다는 느낌은 어떤 거냐면 약간 이런 발음으로 하시는 거거든요. 네. 이거는 이 오프닝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. 이것도 턴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음을 구분해주는 거지 음을 끊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. 그냥 음을 구분해주는 거다 턴깅은. 그래서 같은 도를 그냥 구분해 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은 잘못된 텅잉입니다 호흡은 일자로 나가고 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올바른 텅잉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 건데 도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포는 75로 해볼게요 네,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C도 있고, R도 있고, Sol도 있고, Pa도 있고, Mi, Re, Do 이렇게 쭉쭉 내려가시면서 텅잉 연습을 잘 하셔서 이 기본적인 모든 관악기는 이 텅잉을 다 해요 트럼펫, 트럼본, 바순, 호른, 튜바 이런 부는 악기들은 이 텅잉이라는 연습을 다 하기 때문에 가장 관악기가 꼭 필요로 한 테크닉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텅잉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네, 오늘은 텅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항상 하는 메이저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